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인세는 고린도 전서로 되어있는데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니까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인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양보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새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간증 강사는 국민 깨꼬리로 불리며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 인기 가수 박재령 권사님이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 간증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아마 예배 드렸죠 근데 그때는 박수 소리 하나도 없으셨걸랑요 아우 박수만 쳐주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세상 노래로 만남이 아니라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대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죽어 사신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성대님들 만납게 되면 먼첨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한 시간을 주셨는데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저는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저 권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견직되어 있지 말아주세요 적거지 막 꽉 얼으라고 그래요 좀 미소 좀 지으시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 앞에 하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부족하지만 저는 아기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격도 제가 참 혼냈었는데 이렇게 성격도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게 변화시켜주시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업말리 이국당에 하나님의 또한 주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으로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복된 성전 하나님을 샬롱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인만우엘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예배가 그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신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있다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신 복된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함 밖에 없어요 부족함 밖에 없어요 항상 고백하는 거 아시죠? 하훈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이 딸의 입술에 성령의 파스콘을 세워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을 친히 운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부족한 것 간절히 간과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부족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복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고요 또 간증도 조금 하고 어떻게 저만 간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 우리에게는 체험이 있는지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점은 그저 그냥 믿음 안에서 꾹꾹 누리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해 주시면서 부족하지만은 그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번 틀어주세요 에이커 조금 넣어주시고요 에이커 조금 넣어주시고요 감기로 한 3일은 굉장히 아팠어요 에이커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안 남아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예수님 피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당자처럼 사랑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었네 교만으로 얼룩진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에서 안 남아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기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예수님 귀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제가 하나님 명접하기 전에 저의 삶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이 걸었었네 죄야도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서 병들어서 한 멸치 찬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기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피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쉬었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 이번에는 표정들 좀 이렇게 좀 부셔요 스마일링 페이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딸 말씀입니다 아이고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하 좀 웃으시자고요 아멘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도 엄청 지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네 그리야 노래 하나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멘은 아이고 옳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그럼요 아멘 은혜가 되면요 누가 시기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받게 되면요 아멘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 번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오케이 찬성과를 조금 리멕 했어요 좀 빠르게 했으니까 우리 우리 저도 나이가 좀 이끌랑요 하하하하 네 우리 한 번 점점 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껏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어른이처럼 삼아하세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삼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거 보십시오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간증으로 아이고 한 시간 주셨지만은 두 시간 아니라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요 오케이 함께 부르시고 박수도 좀 한 번 손이 아프도록 쫙쫙쫙 같이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 하하하하 웃으세요 웃으며 세상말도 보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오케이 넘버 일레븐 열하나 들어주십시오 빠른 거니까 함께 박수 주세요 음악 좀 크게 음악 크게요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음악 음악 최지맡은 우리 굿집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음 걱정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나 우리 약하나 시온이 기도 드려 아뢰세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늘 날 살아 헤야 헤이아 우 우 헤이아 헤이야 우 두 시험 걱정 무거운지 한강 기친 자 누군가 부지락시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래 새 죽게 고함없는 거로 어그러지 못하네 우리 한강 하시 오오니 기도 드려 아래 새 우리 한강 하시 오오니 기도 드려 아래 새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기같이 삼하거든요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엔 제가 저를 좀 재확인 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 아시는 노래 그 다음에 간증을 할 거에요 아이고 아버지 오케이 그러면 넘버 감사합니다 9번 틀어주시고 마이크가 너무 빡빡해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조금만 됐어 9번 음악도 좀 크게 해주시고 전작사 하셨죠? 여러분들이 손을 크게 해주세요 손 드세요 흔드세요 음악 좀 크게 주세요 산 너무넘 전에는 누가 살길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 그노버리면 포리냄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하노니 남촌 소남 풍불때만은 좋대나 좋으세요? 금장뒤 넓은 바랜 호랑나비 떼 버들버시게 전해 총닭새 노랠 어느 것 한 가진들 틀려 안오리 남촌 소남 풍불때만은 좋대나 남촌 소남 풍불때만은 좋대나 남촌 소남 풍불때만은 좋대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해드릴게요 근데 조금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박수 많이 쳐주셨네 아휴 너무 그냥 귀경자 스타릿이라서 막 어려워 다가가기가 목사님 저는 나이 들었어도요 이렇게 막 까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 표출을 해버려야 돼요 웃고 싶어도 하하 웃으시고 똥냥이 얘기하시면 막 수다도 떨어지시고 그래 건강에 좋대요 아셨죠? 아니에요 막 표출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부족하지만 간증도 조금 하고 조금 이따 또 제 알려졌던 노래도 해드리고 찬양도도 하고 그럴게요 간증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요 한때는 얼마나 세상 노래로서 사랑들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서울의 후암동이라고 아시죠? 거기 저의 집이 저도 참 잘 살았었다니까요 후암동 R5층에 방이 여덟 개가 있으면 잘 산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나는 그때 전혀 하늘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꿈을 안고 나도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 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번 미국 연예계 데뷔하고 출세도도 크게 하고 돈도 좀 어디서 더 좀 엄청나게 벌어보자 참 세상적으로 청년에 푸른 꿈을 안고 제가 저도 엄청 오래전에 왔어요 1973년대에 미국을 저도 왔습니다요 참 오래전이죠? 그래서 와서 모든 꿈들이 일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쩌면 작은 계획부터 큰 계획까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는 병마들이 다가오기를 시작해요 심장도 나빠지지요 신장도 나빠지지요 위도 나빠지지요 아주 친태양나 병은 병대로 왔죠 그리고 저의 그 가족이 가족들을 제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큰 절에 주지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관세음보살라무아미타불 목탁 소리예요 웃으세요 웃으며 세상만 더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하나님 앞에 웃는데 하나님이 복을 따불러 주시지 않겠습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자꾸 웃으세요 보살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큰 절에 주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가친척 우리 온 가족들은 우상의 뿌리가 꽉 박혔었던 그런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시집 측은 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간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간증도 있으시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삭삭 복 받은 것만 삭삭 간증하는 것보다 나의 세상적으로 살 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허물까지도 허신탄 없이 믿음 안에서 드러낼 때에 혹 나와 같은 형편이 계신 분들은 또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은혜로서 또한 기대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가 디보스 한 번 했어요 이혼을 한 번 했어요 그거 뭐 구기절절 말할 수 없고 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살살 보려고 했는데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까지 갔다 왔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요 아이고 음파지까지 내가 잡았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괜히 여기다 이렇게 세우신 줄 알아요 얼마나 환란 풍파 힘들 못되게 겪게 하셨어요 어쨌든 고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석 달 만에 제가 이제 그 추방을 당해요 석 달 동안 또 결혼 아니면은 제가 추방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들 이혼설도 많이 있지만은 안 그래요 정말 우리도 다 정말 한 남자고 행복하게 안 살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분 역시 얼마나 얼마나 참 그냥 그렇게만 아셔 그래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았고 또 지금은 저도 시민권이 있다고요 아이고 여자라지만 여자지만 나도 고집이 있다 말씀이지 그래 좋다 나도 시민권 한번 받자고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주하는 건 한국에 100%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권은 포기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실 것이고 가질 사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망신장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상에 나는 그때 지옥이라고 밖에 그딴 나의 생활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어려웠었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지금도 미국 싫어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니 은팔지까지 잡았으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그 다루는 없어서 나를 술을 한 거야 우리 내가 일하는 데만 손님이 많이 오니까 지옥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우리 한국사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참 나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어 세상에 진태양란이에요 병은 병대로 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느 성도분께서 저를 전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도로 동원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 우리 한국 TV가 예 뭡니까 그 기독교 TV 광야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크리스찬 타임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제 귀 전 날 들리지는 않았죠 왜요 나도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어느 날 또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그날만이 유독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가슴을 강하게 노크 하더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 안 하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막연히 진화로를 믿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딱 저의 가슴에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계셔서 흙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을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거대해 우리 사람을 맹기셔서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부으셔서 우리 사람을 제일 첫 번에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어떠한 불체병도 다 고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요 눈을 크게 떴어요 나는 지금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가장 제가 악화되던 것이 신경성 악성 위괴했었어요 이 신경성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스스로 코침받아야 돼요 근심 걱정 하다 보니까 이 위가 막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분이 계셔서 나같이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처럼 의문점이 오면서요 그동안에 갑자기 내 맘속에 이 성경책이 읽고 싶은 충격과 감동이 오드란 말씀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성경책 이렇게 끼시고 교회 가시는 분들 보면 아우 저 구질구질한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핍박했던 저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싶은 내 맘속에 충격과 감동이 오느냐는 말씀이에요 성대님을 성대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맘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분이 그때는 디버스하게 전졌었어요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시는지 내가 좋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겸손해졌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럼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잊어버렸잖아 간증을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 그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 계셨을 때예요 하여튼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가 저녁만 되면 여자같이 꽃단장 분단장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다 죽어가는 날을 놔두고 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저기 난 목사님이라 그럴 줄 몰랐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그 성경책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읽고 싶은데 나 좀 그 성경책 좀 어디 서툴게 구할 수 없냐 물어봤더니 우리 시집 식구분들이 다 교회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어 며칠 전에 내가 책을 이렇게 만지다가 성경책을 한 마리가 봤지 만졌지 조금 있다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툭 던져주세요 받아보니까 저 성경책 반만한 거 포켓용 딱 보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책이 어떻게 돼서 저희 집에 준비되어 있었는가 한 말씀이죠 저의 큰 시동생벌 되셨던 분께서 학교 다녔을 때 읽었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미리 다 예부를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난 누가 전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우리 그분은 성경책 마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요 나에게서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 둘 멀리멀리 다 떠나기를 시작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때 나의 환경은요 살을 깎아내는 고통 살을 오려내는 외로움 쓸쓸함 성경책을 탁켰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날 며칠을 두고 읽어나가는 과정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대님들 이 말씀은 어떤 히스토리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시작하냐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1%도 깨닫 수 없는지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아니 내가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기억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만은 부활의 기독교가 아닙니까 아멘 성대님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안 기뻐요 왜 얼굴이 아니 저녁 안 잡았어요 라면만 먹고 살리자도 우리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펄펄 뛰며 여러분들 속으로 치며 비파를 치며 우리는 여러분들 기쁘고 아날밤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10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치며 비파를 울리며 춤을 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0편 말씀이 있어요 아시면 그냥 크게 또 하면 하시자니까 나오는 목 다 아시게 생겼네 참 진짜 딱딱해 딱딱해 진짜 정말 아이고 주여 부세요 그거 다 부셔야 돼 그러나 항상 치아를 좀 내놓으시자고 웃으시자고 아멘 세상만 있잖아요 웃으면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사시자고요 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시자고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아이고 하나님 말씀들 잘 들으시죠 그럼요 웃으면서 사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 내가 이 세상에 그동안에 얼마나 호떼고 호떼게 살아났지 나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말씀을 내 가슴을 두들기를 시작하는데 콧물 눈물 범벅이 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왜 왜 우리가 왜 자꾸 근심 걱정하고 그냥 상찌그리고 기도해놓고 이거 내가 응답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해 보면 얼마나 불채평도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읽어나가 그랬는데 다 내 마음속에 굉장히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콧물 눈물이 쏟아질 거 아닌가 왜 그리고 천국이 떠나 사실은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아멘 좀 순수하게 하는 믿으시자고요 순수하게 좀 이렇게 좀 좀 웃으시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도 제목도 좀 주고 좀 그러면서 사시자고 한 거 있으면서도 너는 나 나는 나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고 가는 거야 너 과연 그 마음속에 나 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까요? 기쁨이 넘쳐날까요? 세상에 기쁨하고는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깨져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나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외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오 진짜나 고사리 같이 살았다니까 노래할 때 온실 안에 여러분도 꽃이야 누가거든 말도 잘 안하고 앵앵앵앵 이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격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표현을 시켜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낮은 자도 좋고 높은 자도 좋고 네 꼬로 똑같이 다 사랑을 참 부족한 적에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되니까 여기서 그냥 찬양한 곡하고 내가 또 할게요 오케이 사랑장 하겠습니다 음 8번 들어주세요 사랑 고린다자자 13장 사랑장이죠 우리 정말 이 사랑을 깊게 한번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마귀 점점 두도록 해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닌하며 사랑은 무례히 헹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으로 변하며 사랑은 영원으로 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으로 변하며 사랑은 영원으로 변하며 사랑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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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단하게 한 발쯤 드릴게 기도네 한 번 내가 기도네다 막 다니게 하셔서 금칙도 많이 시키시고 아이고 그래갖고 오사님 기도원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드리세요 목사님의 딱 올라오시든지 오늘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왜 흔히 말씀만 듣잖아요 아이고 저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 교만한 거 다 깨져서 깨져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오시더니 깨져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시라고 해서 저도 그때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금시가루 올라갔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아이고 나도 조금 깨졌으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러고 앉아있는데 깨져서 아슬아졌어 파슬아졌어 가루가 돼서 온전히 분말가루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분말가루가 돼야 밀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팍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양의 차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유독 그 말씀이 내 귀체는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두고 보니까 나는 깨지기만 했더라고 분말가루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깨지고 아슬아지고 파슬아지고 분말가루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세요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주시고 그냥 울먹을 먹고 기도 들고 내려오는데 하산을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을 내고 있잖아요 뱅뱅뱅뱅 도는 거야 가슴에 손으로 까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온전히 깨졌는가? 나는 온전히 깨진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분말가루가 온전히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가 우리 믿음의 내 자신에다 체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땐 내 심장이 평안해져요 기뻐요 그럴 때는 누구 와서 막 뭐라고 해도 아유 왜 그래 성도님 그러지 마 이렇게 곤면하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하루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주의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발로 걸어오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란 큰 필링을 줘서 보따리에 돈으로 팍 갖다 줘서 이게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셔야 돼요 순간 호흡시는 그 순간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는 말씀이요 나 같은 건 누가 이 정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 해놓으신 거야 얼마나 불같은 연단을 많이 주시는지 물질도 하나께 맹겨주시고 그거 다 간증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너에게 유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불가해 풀모 성경말씀에 풀모 있잖아요 풀모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온 게 그저 이 정도 저도 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년 동안을 그냥 섬이면 섬 그거 간증 다 못 드려요 섬도 한두 군데 간 것도 아니고 쪼값게 타고 가다가 죽을 거비도 넘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절대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 해놓고 신문지상에 이만하게 나고 천만에 왼손은 거 바른손은 모르게 바른손은 거 왼손은 모르게 바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골골짝 빈이라도 보금 들고 가는 것이 보금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호황하고 잘 먹고 이게 보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같이 호황하게 지냈던 여자 여러분들 그렇게 20원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 물질의 밑바닥이 커진 대더라고 그래도 다 주세요 일용한 약속 주시고 차도 운영할 만한 그러니까 가족 그냥 탁탁탁 운영하는 게 그렇게만 해주신 거야 욕까지만 하고 또 이제 불렁 간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세상에 바보 천지까지 내가 살았고 그 천국이 있다는 그 사제도 깨달을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도 못해요 주마등같이 막 지나면 엉엉엉엉엉엉엉엉 잠깐 잠이 돼서 깼습니다 날이 환하게 날이 새다르고 나는 내 몸을 간추려 벌려면 천근 만근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을 걷는데 세상에 그 무거웠던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시작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배가 고픔에 오기를 시작해요 내가 이거 꿈이나 생기냐 아니 나는 생식 아니에요 꿈이 아닙니다 생식입니다 그래 내가 이때 그 배가 고픈 적이 없었으니까 어디 한번 쉬고 나면 이 위에 먹으나 보자 막 간직으로 꽁충꽁충 태요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했어요 조그만 그리차다가 밥을 한 숟가락 정도 담았습니다 조금 떠서 입에 넣는데 나의 그 잃어버렸던 그 밥맛이 세상에 거짓말처럼 내 혀에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끼더란 말씀입니다 아기처럼 난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말씀에 보면 남한장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남한장군 계시잖아요 그 남한장군께서 남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지위 높은 양반이 누구한테 순종하라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을 헌드러 퍼센트 딱 믿고 그 지위 높은 양반이 교만한 양반이 다 깨져서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남한장군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고집으로 병 날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병 엎드리세요 교만을 꺾으세요 교만은 폐망의 선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깨져야 돼요 그렇게 깨져요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나 옛날에 아이고 헐벗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 안 못 보는 사람 아유 재수없죠 태태 천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서 성교단이 됐어요 그분들 내가 이렇게 모시고 같이 집회 갑니다 앉아서 식사 다 한 판짜만 남아 드리고 강대상에 다 모셔서 올려놓고 누가 나 그렇게 시켜요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부족하지만은 그게 사랑이야 사랑 믿어지십니까? 요만한 거 서울이 읽지 마세요 서울에는 박스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사는 동네에 할머니도 할아버지로 박스 진짜 마음이 아파 아휴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저렇게 티려 할머니 이거 밥 잡수시고 교회 콕 나가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누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 누가 계세요 우리 심령 속에 성냥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성냥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를 망각하고 처바르게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근심 걱정에 쌓이는 거야 삶에 기쁨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는 죽을 뿐에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간증을 해가야 될지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지만 두 살게 찍찍찍찍 할 텐데 그냥 이거를 짧게 하려니까 내가 좀 사람이 살겠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나서 죽겠다 소리 절대 안 찾아요 왜 죽어? 어려운 일 있죠?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고치세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신한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거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우리 입술에 여러분들 뭐지? 자갈을 물리라고 그랬잖아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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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같은 자식들아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저를 헐뜯고 왜 그러냐 말이야 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남해나세요 이게 다 깨져버려야 돼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막 평화가 이루어지고 막 훈훈하고 그냥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야 좀 예수 믿는 멋이 나지 그냥 체면만 채르고 딱 아이고 답답해서 못 고를 것 같아 나는 진짜요 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사라고 그냥 뭐 아이고 박자란 옛날 가수니까 뭐 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아이고 그래 들어보자 예수는 믿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 입술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로 내 입술을 여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김윤중 목사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세요 따봉이야 따봉 여러분들 이번 집회 때 다 참석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나세요 말씀으로 불이 되게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옛날 시스토리 그런 여러분은 성령적이 아니잖아요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러시나요 아니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통에 잡악하세요 눈물을 팡팡팡팡 쏟으세요 내 심령이 여러분들 그때는 옷과 같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쓰시시고요 그때는 은혜의 담배가 아낌없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나 같은 거요 나 많은 기도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quiet time 내일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해주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이 아닙니까 호흡 영적으로 호흡을 안 쉬어보자고 얼마나 답답하냐만이 얼마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영적인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숨 맑은숨 그게 나와요 우리 동상교에서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한 장고 쫙쫙 읽거나 그거 읽고 이제 기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죄송해요 절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연세 드시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웃는 얼굴 빵긋빵긋 그 주름진 얼굴 여러분들 환해지는 거예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조금 먼 데 보니까 조금 이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깨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울다가 지쳤어요 잠깐 장님도 깼어요 깨서 이제 그 밥을 해서 다 먹었습니다 물도 먹고 김치도 조금 찢어서 먹어보고 그거 먹으면 나는 앰블레스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아픈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기쁘신가 봐 나만 게 깊이고 막 좋은가 봐 다 건망하신가 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밤새도록 붙잡고 여러분들 야곱은 형도뼈가 부러질 수도 기댔다고 그랬잖아 그런 기도가 없이 어떻게 병났기를 바래요? 안 돼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잖아요 부활시켰잖아요 3일 동안 여러분들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못 고치세요? 애기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아프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내 눈앞에서 스쳐가요 우리가 친척까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우상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온 가족들 우상을 하나님 성냥의 불길로 다 소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을 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나 같은 거에게도 기도를 시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 열다섯 식구를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모셔서 아마 이걸 가장 강조하실 거야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게? 아시는 분은 한 번만 말씀해 주셔봐요 전도 전도 열매 맺는 거 광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강자로 데려다가 안 채우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야 이건 전도커녕 그냥 아휴 남 흠담합니까 바빠? 바빠? 나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 이렇게 막 호통치셔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충만하시지 몰라요? 그럼요 전도하게 되면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믿음이 막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지 못한 걸 막 깨달게 되신다고 1년 동안 제가 전도했는데 우리 슈퍼 슈퍼마켓 우리 아파트에 얼마나 뺀다 뺀다든지 40살 먹었어 여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니까 그래갖고 봄에 교회 나가기로 했다니까 아멘 내가 밥해서 그냥 나 먹는 거 그대로 싸서 갖다 갖다 주고 진짜 나 꽤나 많이는 안 들었지만 꽤나 잔돈 분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시험 딸 삼았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가까워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봄에는 나가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지롱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자꾸 하세요 어떤 분양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겐 다 탈란트가 있어요 큰 탈란트 작은 탈란트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말씀에 찾아서 최선을 다 하세요 큰 거 맡아서 다 한다고 하나님의 상금 공개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계시지만 조그만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그 심는 정성 버티고 삼십시오 백배로 억만배로 때려는 오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이제는요 저도 이제 병거춤 다 받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사실 밑바닥이 좀 돼 사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뭐 얼마 주셔 얼마 주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어떻게 사례가 많이 나옵니까? 25년을 다니다 보니까 나도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 울기를 얼마나 울었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25년 동안은 그런데 10년을 넘어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중에서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너는 어디다 갖다 놔도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컴백을 하지 않겠어? 산넘아 남친다고? 그래갖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아시죠? 이거 그 회사에서 나한테 고령과의 자기네리를 짚죠 계약하자고 아멘 하늘 명답이죠 그래갖고 신곡을 두 곡 받았어요 안 좋으셔? 우리 시대에 가수분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대가 커지던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세상적으로 다시 조금 비뻐게 하셔가지고 그 후에는 다시 새로운 간증으로 제가 기도 제목에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그거 응답해 주시면 새로운 간증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내 길이다 할렐루야 요거야 요거 신곡 받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하나는 또 사랑의 상처는 현대곡이고 어쨌든 그 작곡가 분한테 제가 엄청 극찬을 받았어요 내 목소리가 아직도 18살, 20살 목소리래 지금 내가 감기 돼서 목소리가 이렇지만은 그래서 기도들 많이 해주세요 저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전 물질도 많이 주시면은 성교, 헌감도 팍팍팍 받지 말고 아이고 여기는 돈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죽고 사는 거 생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신 거 믿으시면 아이고 아멘한 말 하시자고요 싸놓지 말아요 싸놓지 말아요 썩어요 썩어 하늘나리에 존모가 존모가 천국 하늘나리에 자꾸 심장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린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천국에다 좀 많이 많이 팍팍 받지셔야지 자 딱 사놓고 그냥 그거 에이그 에이그 천국도 못 가져갈 거 난 진짜 그래요 일용한 양식에 딱 족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 하나님 다 주시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탁탁탁 채워주신 거야 나도 뭐 좋은 차는 못하지만 아이고 나도 그랜저 탄다고 아이고 서울에서 그 정도 만족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좋은 차를 한 번 타고는 싶어 집도 쉬셨컬랑요 그렇게만 아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간증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주셨고 아픈 간증 조금 드릴게요 저의 막내 딸이 드리는데 우리 막내가 사모였었어요 우리 막내 사이가 목사님이고 심장으로 하늘 나갔어요 마흔 두살에 아픈 상처가 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배님들 저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연세 드셨다고 절대 Never give up 기밥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내 나이 밝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셨더라고 그렇지만 It doesn't matter 나 상관 안 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요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우리는 Never 후퇴가 없어요 연세들 다 드셨지만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백세시대잖아요 120살까지 사셔야 될 거 아닌가 아멘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가 생각하게 달렸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고 하나님 일도 좀 많이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세상 노래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진주 조교잡이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그러면 차차차니까 기분을 좀 바꾸셔서 박수 착착착 치시면서 해주세요 넘버 텐 죄송해요 들어주십시오 새파람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가는 성도님들 흥겨운 젊은 날에 콧노래로 발을 맞추며 부푸는 가슴마다 꿈을 안고 파도를 넘어 새파람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차차차차차 호우 조개잡이 조개잡이 처녀들 조개잡이 가는 정면으로 천연을 차차차 그럼요 이번에 이제 갓증 조그만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넘었네 목사님 조금만 주세요 이번엔 제가 이거는 아주 리퀘스트를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노래는 아닌데 유심초 그분들의 사랑여라는 거 있죠 아주 좋아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새로 드렸죠? 거기 CD 거기에 5번인가 그럴 거예요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손까지 흔드셔도 돼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며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며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줄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은 꽃으로 다시 한 번 내 가슴에 돌아오려 사랑이여 내 사랑아 아하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아하 사랑은 한 줄이 바라는 것은 아하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나를 잊지 못하나 내 사랑아 빨강색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한 척으로 회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하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아하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사랑은 다 버린 꽃도 아하 아하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네 좋죠? 난 이거 아주 파일링 소리 하지 내가 너무 하다니까요 어쨌든 세상 노래 좀 해드렸고 또 간증도 해드렸고 찬성도 해드렸고 이제 끝을 맞을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들을 하시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삼고 하시면서 Never stop! Keep going이라고 그러나요? 계속해서 전진하천고랑에서 달려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박자랑 권사계 대구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하세요 제발 그냥 기밥하지 마시고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부족하지만은 저의 간증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성가로 한국춘계 영광을 돌려진데 제가 이제 세상 노래가 조금 알려지게 되면은 콘서트도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전국 콘서트 또 메이비 엘리에서도 또 그냥 멋있는 무대에서 또 옷도 그냥 쫙 이것도 할 줄 누가 알아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하시는 복음 찬양이에요 저는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립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번 털어주세요 6번 서울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서울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세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정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한 마음 그보다 더 귀하다 성교님들 기도노동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는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줄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납한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사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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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